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림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귀여워지고 싶어 커버송의 커버송의 메인 이미지 두 번째를 색칠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귀여워지고 싶어 커버송에 제가 오타를 냈잖아요 밤을 새서 편집을 하다보니까 오타가 났더라구요 그것도 허니웍스인데 허니원스라고 써가지고 그거는 실수에요 아 그게 왜 그렇게 써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결에 편집을 하면서 그 앞에 공지도 제작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오타가 났나봐요 많이 졸렸거든요 편집을 하면서 어 일단은 다음 곡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주신 연애재판이랑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저 몇 년 전인가? 아 그쵸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애 카드캣터 체리 있잖아요 마이크를 바꾸기 전에 그게 헤드폰으로 녹음을 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음질이 되게 안 좋은데 그거를 제가 다시 재녹음해서 좋은 마이크로 재녹음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재판은 믹싱이 끝난 상태고요 제작을 한 다음에 완성이 되면 이번 달 안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워지고 싶어 커버한 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커버성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연애일기라던가 그림 영상이라던가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좋아해 주시는 우리 세상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후반 부분에 제가 기워지고 싶어 커버송을 부른 노래가 잠깐 나올 테니까 들어보시고 끝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커버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그럼 모두 안녕 누구라도 더 귀여워 즐거고 싶어 하는 걸 관심 없는 척 해봐도 자꾸만 신경 쓰여 두근거리는 메이크업 전세 연습했는데 네가 날 봐주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